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한삼촌이라고 하고요.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기탈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위한 생활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자세한 음악을 통해서 화요일로만 준비하지 않았어요. 저희가 교회를 찬양하고, 앞을 잘 치는 것도 많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냥 잔잔하면서 교회를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먼저 준비했습니다. 제가 오늘 같이 주문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. 이 찬양을 하면서 저희 이번에 자세한 음악을 하는데 이것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 대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는 마음으로서 찬양을 하겠습니다. 이제 마음의 풍경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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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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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